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내일 낮부터 밤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로 돌풍과 천둥번개도 동반될 걸로 예상돼 이 지역에선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르겠습니다. 오후에는 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한낮에 오른 기온이 밤에도 식지 못해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 26도, 서부와 남부 동부 25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북부가 32도, 서부와 동부가 31도, 남부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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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